에이 형은 이런 거 못 즐겨요. 받아들이라고요? 나의 시간은 항상 너와 웃으며 이 맘을 그리워하며 하루를 아쉬워하며 또 너를 기다리겠지 뭐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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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요? 하나 둘 셋 내가 불러요? 내가 불러요? 뭐야? 뭐야? 내가 불러요? 내가 불러요? 너는 왜 이렇게 불러요? 내가 불러요? 내가 불러요? 근데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잘 내러요? 내 minds 자꾸만 새어나가 조금만 더 그대를 참아보려 했지만 커져버린 내 마음과 커져가는 네 마음이 바람의 동작 고춤 우리의 동작 고춤 와... 기절할 것 같다. 기절할 것 같아. 기절할 것 같아, 지금. 이거 완전 기절해야겠는데요. 고마워요. 고마워요, 고마워. 범준 씨. 약간 징그럽기도 했어. 징그러워요? 약간 막 맹장 터진 것 같아요. 아니, 저분이 어떤 분들인지 아세요? 약간 같이 지원하셨던 분들 아니에요? 정답입니다. 375대1이라고 했잖아요. 저분들도 굉장한 실력자들인데. 저 정말 저 많은 분들이 엔딩 포즈 저렇게 오래 하고 있는 거 처음 봤어요. 아니, 이게 약간 팬미팅하는 느낌이에요. 팬미팅, 히데시가 팬미팅이에요, 사실. 아, 그래요? 그럼요. 일곱 점 없는데. 저분들이 그냥 장범 씨를 한 번이라도 보고 싶다는 마음으로 오신 것 같아요. 그렇죠. 맞죠? 네. 네 네 감사합니다. 여러분.